저는 이 남들 다 아는 경매를 너무 많은 건을 받았죠 많은 건을 받아보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을 내린 게 두 가지 결론을 내렸죠 첫 번째, 이 부동산이라는 게 슈퍼마켓에 있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1억이라 그러면 무조건 1억에 팔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을 해서 500만 원을 싸게 받으려고 세금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500만 원을 샀다고 해서 500만 원이 반드시 남는 게 아니더라 그것뿐만 아니고 집안에 있는 하자라든가 점유자로 인한 시간적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500만 원을 남긴다고 해서 500만 원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손해도 보고 어떤 건 이익도 보면서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했느냐 경매해서는 돈 못 벌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갈아타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 딱 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갈아탔냐면 500만 원을 남길래니까 남기질 못하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안 나잖아요 그럼 돈 천만 원을 남기면 하나 해 아니면 천만 원 이상을 남기면 난 그래도 500만 원은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썼던 금액보다 더 싸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 넣었어요 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떨어져요 2등, 3등 일반인들은 이렇게 올려 쓰죠 전 내려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 속마음으로도 있었어요 운이 좀 따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싸게 먹으려면 하나 넣어요?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하나 넣으면 안 돼요 안 되네 이게 2등도 아니고 한 10명 중에 5등, 6등 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5등, 6등 그 다음에 한 건 해보고 그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겠죠 또 넣어요 안 돼요 또 넣어 안 돼 또 넣어 안 돼 한 10번 해봤어요 안 돼 그러니까 슬슬 어떤 잔머리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좀 많이 넣자 오늘 오늘 아파트가 10건이면 10건을 다 넣어요 돈도 없어 다 당체를 내면 난 장난 하나도 못 내 근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요행으로 넣는 거예요 심지하게도 10개가 다 안 돼 이 과정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한번 입자표를 이렇게 갖고 와요 10개 손에 집 이렇게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 저 부부원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야 저 젊은 놈이 돈 좀 있나 보다 하루에 10개씩 입체를 하네 하루는 20개 이렇게 입체를 해 이렇게 들고 와서 수치증을 이만큼 받아와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떨어지는 내가 그러고 나서 그걸 다 건너뛰고 한참 후에 법원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 속으로 웃었죠 아휴 너도 잔머리 쓰는구나 안 돼요 여러분 운이라고 하죠 운은 로또 같은 운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운은 바탕이 있어야 운이 따르는 겁니다 뭔가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단순 요행만 바래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 아까 5억 10억 10억 말씀드렸죠 제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입찰했는데 단독 입찰인 거야 맨날 5,6등 하는 금액을 썼는데 그 생각이 확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이 여러분 임찬이를 딱 만났는데 임찬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난 이렇게 잘해준 사람 이 사람 처음 봤어 막 욕하고 심지어는 제가 20대 때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 새끼 이런 거 되게 기분 나빠 어려두고 여름넘한 새끼감 이런 거 나가셔야 되고 이렇게 떠들면 이런 거 안 당하고 맨날 들어오면 아랫목에 앉혀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 언제 나가실래요 뭐 이런 거를 난 그때 그 물건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한테 돈 받아가려고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하자 있는 건 제가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이사 가는 날 멀리서 보고 맨날 싸웠습니다 하니까 또 만나면 싸울까 봐 멀리서 보고 이사 잘 갔나 보고 명도 확인 써주고 이런 거였는데 가까이 가서 악수하고 헤어지고 선물도 받았어 잘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거 신기하게도 그거 한 건 해서 야 하자 있는 게 더 좋구나 이렇게 느낀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았구나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그 혼자 들어왔고 최저가보다 이만큼 더 썼다는 그게 꽤 오래 갑니다 마음속에 그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4억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근데 중간에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싸게 받았구나 내가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1억 5천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많이 싸게 받은 거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10억 되고 11억 되고 12억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박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냐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전과 나름 성공이라고 보긴 뭐해도 수익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됐지 왜 하자 있는 걸 이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말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수 한번 해봐 이제 그게 뭐예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마무지하죠 제가 실패를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 이때입니다 3분기 때 3번이라는 건 내가 10억이 있는데 1억을 아예 생으로 날렸어 이런 건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10억이 있는데 10억을 다 날렸어 이게 실패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을 거예요 선배님도 들으셨죠 법정지상권 잘못 파악하고 돌아갔다가 건물 그냥 헐린 사건 물론 그냥이라는 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헐리기도 해보고 이게 슬픈 실패담 말고 재밌는 실패담 해드릴게요 내가 이따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는 낙찰을 받고 거기 가서 막 신경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팔 때가 돼서 갔어 한 1년 반 이따 갔는데요 어떤 분이 여기서 양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 키우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많아 통이 그래서 시골이니까 남의 땅에다 그냥 특별히 연락 없이도 했겠구나 이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벌 막 날라다니잖아 사장님 잘 돼요? 유여러를 훑어봐 처음 보는 놈이 왔잖아요 특히 또 지역사회는 처음 보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 이거 팔라 그러는데 파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팔겠대 나한테 내가 나도 파는데 난 계속 그 땅 얘기했고 그분은 계속 꿀 얘기를 한 거야 한 20분 동안 알고 보니까 나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 땅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땅이라는 거야 난 이제 나름 전문가인데 어이가 없죠 근데 너무 강하게 나오시길래 측량을 했죠 이게 내 땅이네 이게 아니고 그럼 제가 잘못 받았냐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자체가 잘못한 거야 이 땅을 감정한 거죠 그래서 법원을 상대로 소송도 해봤어요 한 번 해본 게 아니죠 지금 한 번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 번 해봤죠 여러분들 법원으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무조건 못 이겨요 무조건 못 이겨요 승소 확률 0% 어떻게 하냐 인정을 한대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하라는 거지 그럼 내 돈은 1년 반 전에 들어간 내 돈들 있죠 채권자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해주겠대 그래서 소송해서 받으래 이런 식이지 두 번째 입구가 저기 있는 공장을 하나 받는데요 담이 여기 쳐져 있어요 500평짜리야 이건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패담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우물에서 가실 거야 자 그런데 담이 여기 있는데 낙시를 받고 이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누가 여기다 펜슬을 치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래 근데 딱 그거 듣는 순간 이제 아차 한 거지 아 네오베평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구나 뒷마당을 이제 못 쓰는 꼴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원장님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한테 원장님이 굉장히 큰 멘토시죠 원장님이 맨날 부셔 뽑아 이런 식이에요 원장님 거기 건물이 무화가 있는데 부셔 이래요 법정지상권 따지고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무슨 성향이야 부셔 부시고 부신 병 철거해 아니 청구해 이래요 원장님이 와갖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드렸어 이것도 아까 상담 드렸죠 아 그 양봉하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그 나두가 펜슬을 쳐갖고 막았는데 막 상담을 드렸어 그런데 원장님이 대답을 안 했어 원장님 주특히 또 대답을 안 해 그래갖고 야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양봉하는 땅이 네 땅이든 이게 네 땅이든 뭔 상관이 있냐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 맞죠 그리고 너 공장 500평 샀지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600평인데 네가 그걸 왜 가져 아니 여기까지 써 이 사람이 요구해 이 사람이 뭔데 요구해 이 사람 맹지잖아 네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는 반의 반으로 깎일 거야 실제로 반의 반에 샀어요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자기 재산이 어딘데 뒤져보다가 부모님 재산이 여기 있구나 하고 이걸 막은 거예요 막았더니만 나한테 시세껏 달래는 거야 백만원이면 백만원 나는 돈도 주기도 싫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원장님한테 상담하니까 뭐 그냥 얘는 맹지라서 평생 못 써 그리고 그 펜 쓰는 거 부셔버려 원장님 주특기 부셔버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서 왜 부셨냐 나 안 부셨는데요 어설프게 쉬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땅은 나머지 백평을 거주어 갖는 그런 시스템이 된 생각의 차이가 바뀐다라는 재미있는 실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건물도 흘려보고 말소 안 되는 걸 낙찰받아가지고 끝까지 말소가 안 돼가지고 소유권도 날려보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실패를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드리면서 남들 다 아는 경매 하지 말아와 또 뭘 알려드리냐면 큰 틀로 실패하지 말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패하지 않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소시켜라 권리적으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는 반드시 해도 된다라는 걸 딱딱 찝어드리잖아요 혼동에 의한 가등기라든가 이런 걸 딱딱 찝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실패를 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패가 0이다 이거는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패 또는 위험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률은 최대한으로 높이자는 취지에서 오늘 또 3분기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